유튜브 구독 한번만 해주세요 돈 좀 빌려주세요 일단 니가 내한테 보증금을 얼마나 맡겼는지 한번 보자 제세기 내한테 보증금을 얼마만 맡겨 개시발 새끼야 100원 냈는데 돈을 어떻게 빌려주냐 야 100원을 냈는데 어떻게 돈을 빌려줘 야 그래도 좀 100개는 좀 쏴주면 안되나? 100개는 좀 쏴주고 돈 빌려달라 그러는데 아 얘는 갚을 사람이니까 한 5,000원 정도 빌려줘야 하는데 야 100원짜리 냈서 하나 던져놓고 돈 빌려달라 그러는거야 장난이야 장난이야 아 쟤도 장난친거네 뭐 그래서 나도 장난친거지 쟤는 진심이 아니라니까요 라이머이들 뭐하겠다 나의 징 이 새끼가 이거 또 오빠에서 한마디 했다고 진짜 이 새끼가 이거 오빠에서 한마디 했다고 진짜 아니 장난친건데 갑자기 이렇게 진지하게 별풍선 쏘면 오빠가 너무 고마워 네 나이가 별풍선 100점 고마워 나이쉬 앞으로 나이에게 별풍선으로 가끔 장난을 쳐야 되겠다 둘 다 먹어주면 사악해 나이가 돈 빌려줄까 나이 돈 안 빌려나? 나이 돈 빌려줄까 나이 돈 빌려줄까 나이가 돈 빌려줄까 나이 돈 빌려줄까 나이 돈 빌려줄까